이번 영상은 파이카메라와 클라우드인데요. 우리는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클라우드 저장소에 사진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저장 및 제공이 필요한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이고요. 구글의 규모를 활용해서 강력하지만 단순한 객체 저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인증과 통합되어서 사용자를 식별하여 개별 파일이나 파일 그룹 액세스 권한 설정이 가능해서 여러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할 건데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외에도 여러가지 데이터 저장소가 존재합니다.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파이어베이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파이어베이스 호스팅 등이 있는데요. 파이어스토어는 파이어베이스 및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모바일 웹서버 개발에 유연되는 확장 가능한 DB이고요. 파이어베이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는 게임 상태와 채팅 메시지 같은 제이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저장하고 변경 사항을 즉시 동기화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은 웹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호스팅,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곳에다가 웹서버를 실행시키지 않더라도 구글 서버를 통해서 본인의 웹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호스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존재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어베이스에 접근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에 링크로 접속하셔서 라즈웨이 파이 입력하시고 애널리틱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널리틱스는 여러가지 보고서를 출력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설정인 사용으로 진행하고 계속하도록 하겠고요. 이 다음에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프로젝트 계유의 옆에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프로젝트의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비스 계정에 파이썬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방금 만든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동시켜줘야 합니다. 우리는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 코드를 복사하신 후에 새 비공개 키 생성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새 비공개 키 생성시 파일이 한 개 다운로드 될 텐데요. 그 파일을 USB나 저장 매체에 담아서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해줍니다. 이 저장 매체에 담은 파이어베이스를 라즈베리 파이에 꽂아서 파일 매니저를 실행한 다음에 이 상단에 있는 USB 7.8GB 이거 본인 USB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내용이 나오고요. 이거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신 비공개 키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 비공개 키를 홈에 파이에 이곳에 이동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시킨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이름을 변경시켜주세요. 서비스 어카운트키.json으로 이름을 변경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이름 변경하는 방법은 이 파일 우클릭하셔서 이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데이터 준비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다음에는 생성한 프로젝트의 스토리지 카테고리로 이동하여 시작을 눌러줍니다. 우리가 사용할 여러가지 내용들 중에 우리는 스토리지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토리지로 접근하셔서 시작하기 누르시면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세팅들이 구성이 됩니다. 생성한 프로젝트의 스토리지 카테고리로 이동하여 시작하고 이미지스의 이름을 가진 폴더를 생성합니다. 여기 있는 새 폴더 생성하기 아이콘 누르셔서 이미지스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생성해주세요. 이 다음에는 저장소와 연동하기 위한 폴더 경로 이거 복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더 생성하고 나면 여기에 이미지스 폴더 한 개 생길 거고요. 그렇게 생긴다면 성공입니다. 이 다음에는 파이어베이스에 연동하기 위한 파이썬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모듈들이 없으면 파이어베이스에 연결할 수가 없고요. 다음엔 pip3 인스톨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진행해줍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한 파이어베이스 어드윈 uid를 생성하기 위한 uuid 파이카메라를 파이썬에서 이용하기 위한 파이카메라 이렇게 세 개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즈3의 카메라 가로열고 파이어스토어 안에 있는 스토리지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거 들어가셔서 다음에 파일 열어주시면 우리가 사용할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파이카메라를 불러오고 슬립을 불러오고 데이터 타임과 시스 OS 리퀘스트 파이어베이스 어드민 크리덴셜 스토리지 uuid4 gpio 타임 등이 있습니다. 몇몇 개는 익숙하실 텐데요. 익숙하지 않은 내용도 존재합니다.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임은 날짜를 불러오기 위한 모듈이고요. SYS와 OS는 라즈베리파이의 입력을 받아오기 위한 모듈입니다. 리퀘스트는 받아온 데이터를 반환할 때 사용하는 모듈이고요. 이 파이어베이스 세 가지는 파이어베이스 연동하기 위한 모듈이고 이 아래는 설명 안 드려도 이전에 센서 설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프로젝트 아이디라는 변수에 다음에 내용을 적어줍니다. 우리가 파이어스토어에서 복사한 이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GS 앞에 빼주시고 이 부분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동할 프로젝트 아이디를 입력해서 우리가 어디에 연동할 건지 정의해주고 롤 비공개 키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비공개 키라는 것은 파이어스토리지와 통신을 할 때 통신하고 있는 사람이 인증된 사용자인지 아니면 익명의 사용자인지 확인하여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파일을 비공개 키로 불러온 다음엔 스토리지 버킷이라는 곳에 프로젝트 아이디 이 내용 그대로 가져오도록 구성됩니다. 여기에다 뭐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다는 내용이고요. 이 다음에 스토리지 버킷을 통해서 버킷에다가 스토리지와 연결되도록 구성을 해줍니다. 이 다음에는 함수 한 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파일 업로드를 하는 함수로 파일이라는 데이터를 인자값으로 받아서 우리가 아까 파이어스토어에 만든 이미지 스폴더에 파일 이름을 추가해서 저장하도록 구성합니다. UUID4는 이제 사진들이 연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사진들이 이름이 동일해서 다른 사진인데도 덮어실유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UUID는 데이터 전송 시 토큰을 전송하여 잘 전달이 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데이터 토큰과 같이 통신되도록 구성합니다. 이 아래는 파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고 스토리지와 연결하는데요. 파일 이름은 이제 경로와 같이 저장해줘야 합니다. 경로에 그리고 파일, 받아온 파일의 이름이죠. 파일을 저장해주고 컨텐츠 차입은 JPEG. 우리가 파일 카메라로 찍으면 JPEG로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해주면 이미지 스폴더에 파일 이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의 내용을 진행해서 파일 이름이 변경되게 되는데요. 서브 타이틀, 라스. 다음에 서브 타이틀을 붙임으로써 기존에 있던 사진들과 겹쳐서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서픽스를 통해서 현재 시각 파일을 올리는 시각을 JPEG 파일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존에 있던 사진과 구현으로 겹쳐서 덮어쓰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데이터 타임 현재 시각을 다음에 형태로 연, 월, 일 그리고 시간, 분, 초 형태로 만들어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이 이름은 파일 네임에 저장하게 되고요. 카메라에 파일 카메라를 담고 카메라 캡쳐로 다음에 위치에 카메라를 찍습니다. 물론 파일 네임 우리가 방금 만든 거 있죠? 라스에 시간, 분, 초 그리고 점, JPEG 파일 이름을 다음에 경로에 저장합니다. 이 다음에 파일 업로드 함수 여기서 만든 거죠? 이 함수를 통해서 파이어베이스에 업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메인 코드에 이거 딱 함수 한 줄만 적어주게 되면 다음에 소스 코드가 모조리 실행되고 난 뒤에 파일이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촬영한 이미지가 저장될 폴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지 쓰라는 폴더에 저장되면 그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을 가져가서 스토리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미지스 폴더 만들어주고요. ls 명령을 통해서 이미지스 폴더 만들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다음에 파이썬 3 스토리지 카메라 파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위치와 경로 그리고 주소, 파일, 이름 숫자대로 출력이 되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내용을 가진 사진이 올라가게 되고 이 사진을 클릭하셔서 확인해보면 우리가 파이카메라로 찍은 사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카메라와 클라우드를 통해서 연동 후에 사진을 올려봤고요.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장 용량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많은 양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CCTV 같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클라우드와 함께 연동해서 진행을 봤고요.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우리가 왜 라즈베리파이에도 저장할 수 있는데 굳이 클라우드에 저장인지 아 이래서 저장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